소바리꺼네 아 이거 전소민꺼에요 전소민꺼 형! 소민이꺼 저어주세요 왜? 왜? 갖다 팔게 갖다 팔게 아 저 줘요 아우 나한테 죽을 것 같애 아 그러면 안되지 자기 팀꺼를 갖다 팔겠다는게 맞는데 이거를 두개만 팔게 너무 없어 줘요 뭐에요? 뭔데? 뭐야? 아니야 뭐에요? 뭐한거에요? 그게 뭔데요? 아 너 뭐야? 누구꺼야? 누구꺼야? 말씀드릴 수 없죠 아 왜? 우리 같은 팀인데 니꺼지? 아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팀이고 제꺼고 의미가 없는게 아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빨리 얘기해 우리 팀꺼도 의미가 있더라고 우리 팀꺼도 의미가 있더라고 아 나도 그렇게 알았어 좀 전까진 아니 근데 왜요? 어떻게 아니 우리 팀꺼도 의미가 있더라고 설명해주시면 말씀해주세요 왜? 왜 의미 있어요? 누군데? 이거 줘봐 다 있어요 다 누구? 다 있어요 다 누구? 오늘 얘기해봐 내꺼 줘 왜요? 니꺼 줄테니까 재석이 형꺼 맞아? 네 맞아요 맞아요 줘 왜 이렇게 해서 안 줄 것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 야 너 일로와봐 하나에 팔아 하나는 안되고 두개는 팔 수 있어 에이 이런야 줘 봐 봐봐 이게 또 아무것도 없네 이게 또 아무것도 없네 아 저거 정말 줘 아 진짜 너무 좋다 아 저거는 왜 저러지 저거 저거 나지질 않네 저거 여기 블랙 아 저거 나지.. 그지 님 테이크 으 metre 몰리 이 티 아 이리